하리 마가르는 두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무릎 위까지 절단돼 의족에 의지한 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는 5명의 쉐르파와 함께 산에 올랐지만 다른 산악인의 등반 속도 대비 3배 이상 걸렸고 이렇게 느린 속도 탓에 부족해진 산소와 싸우고 압천호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1999년 영국군에 입대한 마가르는 부르카에 소속돼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찰 임무 수행 도중 급조 폭발 장치를 밟고 두 다리를 이뤘는데요. 장애인이 된 뒤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목표는 장애 인식을 바꾸는 게 됐습니다. 그는 먼저 장애인의 에베레스트 등정금지령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그리고 꿈을 그리던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마가르는 등반 이후 휴식을 취하며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우리나라 돈으로 22억 원인 165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